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요즘 우울하고 지초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정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요즘 사이가 극박하고 서로에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부터 서로에게 쌍욕을 쳐박아서 서로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욕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이게 긍정특집인데 서로 막 때리고 그럴 순 없잖아요 머리채 쥐어뜯고 이러고 싶은데 안 갔다 와서는 매일매일 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끼끼니 그냥 머리채를 그냥 어? 이 게임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기구가 위로 승천을 내요 그래가지고 기구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구가 승천을 하면 그분은 막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있는 불만들을 좀 쏟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일단 저보다 말하면 끼끼님이 아까 전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 있는데 잠시만요 언니 근데 이거 그럼 막타치는 사람이 막타치는 사람이 왁싱하냐고요? 그니까 저 마지막에 열기골 보낸 사람이 지는 거임? 아니 오시원님이 왁싱하시는데요? 아 그러면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지르시면 되고요 오시원님이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오시원님 지금 소리 지르시면 안돼요 긍정특집이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가 오시원님 왁싱 주심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왁싱을 하는 게 아니라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 내가 왁싱을 해야 되는구나 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그랬구나 여러분들 저 류음이랑 커플 왁싱 가요 깨끼리인가 오시원님의 예 그렇구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평소에 불만이 있었다던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예 겸사겸사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야사 타임처럼 오시원님 털 없으시잖아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불만이 없는데 아니 오시원님 털 없는 게 왜 제가 불만이에요 저분한테 아니 털 없으시는지 아니 아무도 담임한테 털 어쩌고 하는 거를 지문하라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하시고 왜 저희한테 왔는지 알겠습니다 오시원님 오늘 팍집 파서 차상 밑에 붙여놓고 아 진짜 이런 거 안 해 내가 이런 말을 잘 안 할라 했는데 진짜 초딩 간다 진짜 나이상으로 끼끼가 나보다 누나인데 한참 누나인데 근데 누나라고 안 하시잖아요 시원님은 아무튼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혼자 왁싱샷 못 간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제가 류미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고 싶다는 류미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반대편이 그렇구나 저기 죄송한데 끼끼님 당연하지 게임이 아니라 그랬구나예요 당연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당연하지나 그랬구나랑 비슷하구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끼끼님 평소에 제가 저 뜻 하지 말라 할 때마다 일부러 저 뜻 하셨죠 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당연하지 게임이고 내가 그렇게 저 뜻 하지 말라 했었는데 그냥 좆다고 저 뜻하니까 즐거웠었구나 그랬구나 이게 그랬구나 게임이야 아니 애초에 평소에 부정적이니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류미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끼끼는 그러면은 류미한테 관심이 없어서 류미의 말에 그렇게 안 들어왔던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다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저 뜻 하지 말라고 점프킹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저점만 하고 계셨구나 그랬구나 이제야 알았다 오늘 진행자가 끼어들어요 아 빨리 끼끼님 하세요 그랬구나 하고 그렇구나 근데 관심이 없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볼 땐 내가 진짜 관심이 있었어도 저분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시는 분이다 남자 그렇구나 뭐 그랬구나 이거 지금 화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여기 안 움직이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목소리 인식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목소리 인식 꺼놨거든요 마우스로 움직여요 이거 아니요